딱 보고 시간 별로 안 되겠죠? 네 시간이 군대 얘기하니까 시간이 군대 얘기해서 군대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군대에서 축구는 많이 안 한 것 같아 축구를 많이 못했어 나 많이 했어 이래서 피 냄새가 났다니까 알겠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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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год 소비가 잘 해야돼 1명만 가봐 방송이 싫대는 저도 몰랐는데 아 진짜 우리 너무 쏟쏠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지 않았나요? 아 아쉬워요.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이제 한 곡만 딱 남겨두고 있거든요. 아까 들으려고 했던 그 노래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말씀해 주세요. 올해 이루고 싶다라고요? 네 한 며칠 남았어요? 5회 정도 남았어요? 올해 정도 남았죠? 올해 이루고 싶은 것. 지금 이것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저희 팬이 되는 것입니다.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거 바라세요? 올해는 진짜 세운 계획들을 다 이루었잖아요. 내년에는 잘 세워야 돼요. 다 이룰 거니까. 내년에는 월드투어. 월드투어와 더 많은 수상을 받는 것. 정규 앨범도 나오는 것. 그 정도 일단. 굉장히 많네요. 내년 바쁠 것 같은데요? 네. 살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? 바로 안 되었네요. 밥 든든하게 먹고. 네 이렇게 하시고요. 그 곡도 빨리 들어주세요. 라이브로그러들은 평소만 준비되세요. 네. 이 곡은? 네. 이 곡은? 네. 이 곡은? 네. 이 곡은? 이 곡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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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